105편 5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05편 5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고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이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윤레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10편 105편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앞에 부분만 잠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기이한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1절에 있는 말씀과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실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시간 잠깐 3가지 정도만 크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훈에 좋은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훈 중에서 인생의 삶을 묘사한 말들도 굉장히 많죠 많은 말들 중에 하나를 제가 그냥 선별한 것 중에 있다면 불교의 설화 중에서 빈두설경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유로 들은 내용 중의 하나가 안수성등이라고 하는 정등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언덕과 나무와 음물과 그 다음에 층넘쿨 이런 것에 비유를 해서 인생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연약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 비유 중에 들려주는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한 사람이 광야를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미친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미친 코끼리가 그 사람한테 막 달려드니까 이 사람이 정신없이 도망가서 숨을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러다 한 곳을 발견하는데 그게 음물입니다 그래서 음물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음물을 한참 떨어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깨보니까 너무 깊은 음물에 중간에 층넘쿨넘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걸려있는 겁니다 누를 뜨고 나가려고 하니까 입구에서는 성난 미친 코끼리가 울부짖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안전하게 앉으려고 하니까 밑에는 뱀들이 도룡룡들이 막 우글우글거려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렁거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니까 무슨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걸려있는 층넘쿨뿌리 끝에 검은지와 신지가 번갈아 가면서 그 나무 뿌리를 갈고 있는 거예요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두렵죠 정신없죠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 아주 이슬방울 같은 것이 하나가 자기 입술에 떨어집니다 보니까 굉장히 달콤해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층넘쿨 가지 끝에 여러분 꿀벌들이 집을 지으면서 꿀루를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우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미친듯 울부짖는 코끼리 밑에서는 자기를 잡아먹으러 널렁거리는 도룡룡뱀 그리고 언제 떨을지 모르게 밤낮으로 검은지와 신지가 갉아먹는 그 순간에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 그 사람은 꿀벌이 지은 집에서 꿀을 찍으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꿀에 취해서 그 꿀에 취해서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도 이 비유를 그렇게 쓰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존재들일까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없는 존재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인생의 가치를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높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생이 죄 때문에 얽매여서 그 죄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가여운 거지 인간 존재의 가치는 굉장히 높게 성경은 보고 바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에 보면 영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돼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영원하신 원약 여러분 그 이후부터 나온 거예요 영원하신 원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 그 권능 손길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먼저 시평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한낱 꿀 한 조각에 메어서 모든 걸 망각한 채 즐거움에 사는 그런 존재도 여러분 아닌 거죠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연구에서 해봅니다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그 기이한 일이 뭘까 본문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조상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조상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성경의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해 그리고 그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온 세계 만물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예스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하나의 원형의 서클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 약속은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대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8절 그인은 그의 언약을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대회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의 내용은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때로는 먼저 선택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 외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그 믿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구원론적 구원의 책이죠 약속의 책이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우리 본 계약서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약속을 했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가 BC 2000년으로 역사는 성경 고고학은 측정하고 있습니다 BC 2000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까지 2020년 통토로 40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언약은 약속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새벽 예배씨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없어져버리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신 모든 약속과 증거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이루어오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약속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의 야곱에게 야곱 열두 아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있는 가정 페미니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그늘 안에서 그늘 안에서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축복의 그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모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그늘은 보이지 않아야 하지만 그나 그런 그늘은 축복의 그늘은 자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저런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그늘들이 축복의 그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손들로 연결되어지기를 저는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진행시켜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성경이 가르쳐 주기에 오늘은 깨달을 뿐입니다 시평기자는 이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삶의 거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거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합니까 보십시오 또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가족을 데리고 하란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오는 거리가 한 800km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가난한 땅에 잠시 머물다가 기근으로 인해서 다시 애급으로 내려갑니다 애급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난한 땅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그 약속과 그 거처는 거기서 방황하죠 이삭도 방황하죠 창세기 26장에 다시 그랄 땅에서 내려가려다가 애급으로 내려가려다가 머문 곳이 그랄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보고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 축복할게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불레새 백성들에게 또 쫓겨납니다 야곱이 살면서 야곱이 힘든 과정에 살죠 삼촌 내 집에 갔다가 다시 가난한 땅에 들어왔고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다 말년에 그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급으로 갑니다 삶의 거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조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난한 땅을 주기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요 애급으로 갔다가 그의 삶의 거처가 있는가 싶더니 여러분 다시 그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다시 하나님이 불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BC 2000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여우수아가 가난한 땅을 정복할 시기가 1350년 650년 동안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땅 여우수아가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650년 동안 그들은 삶의 거처를 찾지 못했어 부족을 이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수없이 이 삶을 다닙니다 삶의 거처 옮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은 650년 동안 그렇게 다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삶의 거처인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방황을 통해서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어찌 보면 가르쳐주는 교육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우수아를 통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인류와 법도를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땅에 또 쫓겨나요 조금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여우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사우랑까지 들어오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열한 사사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300년 300에서 350년도 사사시대를 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죠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기라고 사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1050년 53년경에 사울랑이 생기고 사울과 다익과 솔로몬까지 갑니다 그리고 열왕시대를 거쳐갑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586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520년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에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고 반역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을 다시 쫓아내요 거처를 주셨지만 그 거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 거처에 대한 영광이 없습니다 그 거처를 오히려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신 축복의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 그리고 520년이 지난 520년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가난한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이 통체된 그 통체에서 영국이 물러나면서 독립을 합니다 1948년도 5월 달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BC 2000년부터 시작해서 1948년까지 그 기간이 3948년이에요 3984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었음에도 그 거처에 대한 감사와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즐거움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시절이 3948년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에 거처를 주신 하나님께 이런 감사와 영광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삶의 거처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거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심에 주로 삼고 그리고 그 약속을 대대손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이고 능력이고 피난처의 심을 믿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 속에 우리에게 거처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도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벌써 이민은 20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자리에서 이 자리로 저 자리에서 저 자리 삶의 거처가 어디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살 수 있죠 어디든지 옮겨가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삶의 거처가 어디든지 우리가 옮겨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거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내 즐거움과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거처와 내 환경이 내 즐거움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거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옮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먹고 있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 여러분 그것은 이제 본문의 말씀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대고 배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제가 보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포되었고 그 성포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또 선자를 통하여 성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삶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겠죠 아니면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를 주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그의 시간에 따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치우고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우리 삶의 도피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후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기후와 전염병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를 백성들 움직였고 백성을 다스렸고 주위의 환경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를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다스리시면서 나는 요호하라고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기후를 통하여 다스리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연의 세계가 움직여지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 계시다는 것을 신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일 수밖에 없고 믿음의 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움직여지는 많은 정치 기후 변화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봐야 돼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기하한 일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은 주위의 우리의 대적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일하는 많은 일들 뭐 이루다 말할 수 없겠죠 삶에 거쳐 질병의 문제 내 삶을 어렵게 하는 일들 사업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 눈치 보이지 않는 손길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손으로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너무나 내가 아우성 치고 싶죠 하나님 하고 아우성 치고 싶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내가 아우성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왜는 추레옥기 일장에 보면 이사백승들이 애급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부르짖음이 내 주위에 아우성으로 퍼지지 않게 내 안에 감싸놓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픔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아픔을 알아줄까요 아니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아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있기를 아니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위의 대적들이 무섭겠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생각만큼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우성 치겠죠 그러나 그런 우울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엉만배 큽니다 아니 엉만배보다 더 엉만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약한 존재들이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길을 망령뛰일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내가 난도디다 하듯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에 내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많이 내 마음이 난도절되는 것만큼 더 많이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7장 29장도 말합니다 내게 부르치지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를 만나 주겠다 빈말 같습니까 저는 우리 인마니엘 장로교회가 여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걸음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구석구석까지 치료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오늘도 우리가 살지 않겠어요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기한이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할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기한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편 105편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05편 45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큰소리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05편 45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시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윤례를 지키고 그 윤례를 지키고 윤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영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를